반갑습니다.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제품 중에서 갓성비 제품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는 요고사바입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은 기본이고 배송정보와 구매자 리뷰 등을 꼼꼼히 따져서 해당 제품의 랭킹 1위부터 10위까지 고르고 고른 제품으로 10개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이니까요.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돈과 시간을 아껴드리는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추천해드리는 제품 중에 마지막에 3개의 제품들은 정말 최고의 갓성비 제품으로 현명한 알뜰 구매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클릭 한 번이면 로켓처럼 빠르게 배송이 되고 대부분 제품들이 무료 배송에 무료 반품까지 되니까 필요하신 제품은 바로 구매하셔서 사용이 가능하세요. 상품에 대한 정보는 영상 업로드한 날짜 기준이니 구매하실 때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품 정보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원하시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필요한 물건 사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좀 더 귀한 일에 쓰세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위까지 잘 보셨나요? 이제 3위입니다. 3위는 아도르 클래식 6컬러 캐시미어 긴팔 니트 가디건이 차지했습니다. 가벼운 소재에 신축성 좋은 베이직한 디자인의 캐시미어 가디건입니다. 구김이 없고 얇지만 부드럽고 따뜻하다는 후기가 많이 있네요. 색상이 6가지나 되니 마음껏 고르셔도 되겠어요. 자 2위입니다. 2위는 바로 캐론 남성 베이직 가디건 스웨터가 차지했습니다. 캐주얼한 데님이나 포멀한 슬랙스 등과 함께 다양하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베이직한 가디건입니다. 넥라인과 소매단 밑단 시보리가 밀도 있게 짜여져서 늘어남 없이 착용할 수 있겠어요. 드라이크리닝은 못해도 올 샴푸로 단독 세탁해주시면 변형 없이 오래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정말 떨리는데요. 대망의 1위는 바로 펜슬리 남자 니트 카디건 갈 캐주얼 스웨터 코트가 차지했습니다. 킷도 예쁘고 디자인도 너무나 멋스러운 가디건입니다. 색상은 보신 것처럼 3가지이고요. 사이즈가 무려 10가지나 되네요. 160cm부터 2m까지 다양한 체격의 남성분들이 입으실 수 있도록 배려했네요. 캐주얼이나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스퀘어의 디자인이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주는 아이템입니다. 등 뒤 어깨에 로고가 있는 것도 엣지있게 포인트가 되고요. 너무 평범한 거는 좀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이 센스있게 입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보로 또 만나요.